아, 로버트 뭔가? 익명의 제법입니다. 쟁나 피해봐, 엑스사를 터납니다. 잘 돼, 그. 그 녀석만 접으면은 그리섬 챔프란 시험 문제야. 왜 나한테 보호를 안 했지 담당이 누군가? 백크로도 반대기. 어, 맙소사. 자, 어서 가세요. 자, 모두를 잘 봐. 이 놈을 잡는 거야. 자, 모두를 보았지? 사살해도 좋다. 무스들이 알지? 자, 가자. 응? 얘들아, 함정에 빠진 것 같다. 조심해. 고장 마라. 왼쪽으로 가. 자네, 오른쪽 벗어. 어서 움직여. 뭐가 어떻게 된 건가? 여기 뭐 들어오셨어요? 산둥개 실려군. 책임자는 나의 칼구리 섬이 아니군. 나는 모든 경찰 국장이다. 나패를 생포하네. 반복한다. 누구든 쟭나 배를 쏘는 자는 책임을 미워주며 살 것이다. 누구든 쟭나 배를 쏘는 자는 책임을 미워주며 살 것이다. 나패를 받아들여졌고 죽였다... 하나도 안 DAMRO1152 이리 알려줘! 엄마보색을 잘해! 연쇼개!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위로 올라가서 걸을 수 있겠나 자네 저쪽을 맡아 조심하고 까딱하면 큰일나 이런 세상에 어선다 안되냐 나님 국장을 죽일거다 의상 좋은데 의상 좋은데 의상 좋은데